얘들아, 얘들아! 우리 이번에 회사에 엄청 비싼 기계 들어왔대. 뭐? 기계? 무슨 기계? 잠깐만, 나 이거 들은 거 같아. 그 무슨 천반 테크놀로지? 그런 거 나왔다고 하셨네. 테크놀로지? 그럼 우리 반딧브란터를 소개시켜줄게요. 가서 봐 볼까? 그래, 그래. 가자. 이건가 봐. 수분이 아니야? 수분이 아니야, 이거? 멈춰 있는데? 기계인 거 같아. 이거 버튼 한번 눌러볼까? 이거 기계의 이름이 승파구인가? 없나? 승윤이 대신 메인 댄셔야 될 것 같은데 안무를 다 알고 있어 부러워 소름 돋아 보컬 또 보았나? 승윤 pics 승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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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